비가 온다 햇살 먹고 사는 나는 장마철엔 울적해진다 이런 장마철에는 좋아하는 태닝도 못한다 이런 글루미언 때에는 엔지스톤의 음악이 내 마음을 공감해준다 그리워하고 싶지 않아도 그리워지는 어쩔 수 없는 마음이 힘내고 싶어도 힘이 안 나는 장마철 내 모습 같아 나처럼 장마에 몸도 마음도 다 녹아내리는 태양족 사람들 있으려나? 예술가는 슬픔도 우울도 다 느끼고 표현해야 한다 난 이 감정을 춤으로 표현해보겠다 아 그런데 습한 건 정말 싫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춤은 다음주에